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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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하노이에서 호치민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쌀국수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칭을 한 결과 여기가 되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호하로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무려 1968년에 만들어진 가게인데 그만큼 전통이 오래된 것은 맛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음식점에 들어왔는데 진짜 맛있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링스에 고이몬! 치하이! 치하이! 저는 라오비프 하이라오비프 호치민에 와서 처음 먹는 포어입니다. 확실히 하노이보다는 호치민이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 푸라! 여기는 포어 메뉴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포아 컵틴! 고기가 없는 싹 수도 있고 메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카페처럼 음료도 되게 많이 팔아요. 내 게 아니였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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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와!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거를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대표 메뉴가 믹스에 믹스에 받자잉 그리고 숙주도 넣어볼게요 믹스에 안녕 너무 고와 너무 맛있다 안 익혀져 있던 고기가 다 익었어요 국물 안에서 고기가 부드럽진 않은데 되게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다 왜 유명한지 알 것 같아요 한입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맛있다 찍어먹는 바잉... 바잉꼬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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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시켜볼게요 못 바잉꼬어이 제 말을 이해하셨어요 이거 찍어먹는 빵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저 그거 진짜 먹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라잉꼬어이 바잉꼬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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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잉꼬어 짜잔 오 어떻게 먹는거지 왜 찍어먹으면 되나 바잉꼬어이 다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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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빵이 진짜 쫀득쫀득하다. 약간 바게트빵 같기도 하고 뜨거운 국물에 이렇게 빵을 찍어 먹는 게 되게 신기해요. 너무 맛있어. 진짜요. 너무 맛있어. 겨어빈당 쩍파이포. 택포 쩍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한번 봐야 돼. 어떻게 먹지? 이렇게? 이렇게? 택바노이 누나이 좀 감고. 안테나이 라 쩍까? 군빗군빗. 모르겠어. 너무너무 유명하다고 그래서 심지어 포치민에 갔다 온 제 친구도 여기를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있으면 쌀국수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주 쌀국수집에 가고 저희 집 앞에도 쌀국수집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맛을 못 따라와 한국은.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 저 밥 먹을 때 되게 못생겼죠. 제가 밥 먹을 때 그래도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좀 예쁘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맛있는 게 있으면 일단은 입에 넣어야 돼. 그러다 이번에는 정말 예쁘게 한번 먹어볼게요. 예쁘게. 예쁘게. 지금 또 이문 안 양현. 고이고. 고이 카불을 쪼쭌에. 막춤이 절로 나오는 맛이에요. 스파이크스에다가 고추 기름을 조금 넣어서 먹으니까 조금 매콤하고 맛있다. 이건 뭘까요? 파인 아이라지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향이 너무 세는데 이거 뭐지? 고수 아닌데? 고수는 이건데? 이거 뭐지? 고수는 고수는 이건데? 이거 뭐지? 링컵노이 주도 응원 라미 이거를 한 바퀴 쫙 하시고 그 다음에 고추기름 조금 넣고 숙주를 많이 얹어서 숙주 넣으니까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기호에 따라서 야채도 넣어서 먹으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딱 아니 근데 여기 쌀국수는 그냥 한국음식 같아요 베트남 음식이 아닌 것 같아 입맛에 쫙쫙 맞아요 정말 육수가 진짜 비리지 않고 엄청 깔끔해요 핫파이퍼 땡북쿡녀쥬 멱쥬 착둥아 진짜 맛있어 양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맹엔 앙쥬 국물은 도저히 다 못 먹겠어요 너무 배불러서 너무 배불러서 국물은 도저히 다 못 먹겠어요 저희는 다 비쌈어로 저희는 좋은 음식과 그리고 친절함 진짜 두가지가 공존하니까 여기를 계속 우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비디오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